흠, 대, 흠, 대 방소문, 성경하없는 대통령께 올립니다. 저희들은 불린 성들을 위하여 제2호 새마을운동을 펼치며 고숭도숭 정답게 생업에 종사하며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없이 싸들을 선교에 설치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베슬로의 인간욕구 5단계에서 있어 생리욕구 다음으로 안전의 욕구인데 천하여 주신 것을 우리 유림단체 배우는 모두는 안곡히 엎드려 호소하는 과입니다. 선교 유림단체의 사드베치 규탄 개념은 우리는 사드베치 지역으로 선교군이 결정되었다가 분명하며 사드베치를 강제시 규탄한다. 오시는 상황이 돼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면회실로 가서 차 한잔 올리면서 상소문은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두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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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